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순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냐면 예수님 말씀, 창조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가 계속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면 오늘은 잘못된 예배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와서 첫 달인 유대력으로 첫 달인 지금 현재로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때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 안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냐면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14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정한 장소가 더럽혀지고 있고 순서가 더럽혀지고 있고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놔냐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모범입니다. 이 예배의 모범 안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구별됨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별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구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0개명에서 입에 받습니다. 10개명 제1개명은 대상이 오직 하나님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시간도 장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이 중요한데 이 구별됨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별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안, 여기서 성전안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방인의 뜰로 구별된 바로 그곳, 즉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이곳이 무엇이 되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가 구별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편의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구별됨의 의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 성전 안에서 팔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욕망과 편의 위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욕망이라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제사들이는 이 동물을 검수하는 유대 제사장들이, 레이인들이 이미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 외에는 거룩하게 흠이 없다라고 판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무조건 성전 안에서 산 것들을 그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파는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아주 먼 데서 동물들을 가져오게 되면 이동하는 사이에 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말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전 밖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든지. 이들의 욕망이 무엇으로 표출됐냐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장사꾼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이 성전 안에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는 오지 이제 히브리 세 개로 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오니까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이 환전 금액도 굉장히 높은 이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욕망과 편의주의가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배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로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것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내쫓아야 돼요. 이것은 구별되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러실 때 여기서 가져가라. 여기서 이것이 있어선 안 된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지만 계속 유한봉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이것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소개한다는 것은 또 예배의 순서를 바꿔버린다는 것은 예배의 순종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은 절대 늦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절대 안 늦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시키지 않는 가정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더 잘 구별되고 이 구별됨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배의 구별을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전 안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을 허락해 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 각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초반부터 굉장히 주의깊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사마리아 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17절에서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상기하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이 바로 10편 69편 9절에 나온 말씀인데 다윗의 셋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전 이 안에서 드려진 예배. 이 예배의 경건 거룩함 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예배자로 보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 자세를 보십시오. 18절에 굉장히 타락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나요? 자 보십시오. 지금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권위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레이족 속 사람들이 이 일을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락한 것인데 네가 왜 이것을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이것을 못하게 만드냐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예배의 제도와 방법에 이것이 위반되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으면 따르면 되는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틀린 걸 안내도 불러가고 그것을 고치가 싫어서 무엇을 뜻을 짤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너 자격 없잖아. 너 대제사장 아니잖아. 너 제사장 아니잖아.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잖아. 너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의 안에서 무리가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냐면 네가 우리와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이 성전의 일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라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도대체 너 그러면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야 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의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죄를 지적한 예수님의 자격을 트집잡아서 예수님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함으로써 너는 스스로 죄를 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이 죄를 드러나게 한 그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자기네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어떤 특정 집단 안에서 이것이 지금 죄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의 의미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 이 안에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얘기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예요. 이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정말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내가 얻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나, 이것을 준비하는 자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의에만 관심이, 즉 내 욕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이 하나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2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주신 말씀이니 그러면서 22절에 제자들이 언제 깨달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완성됨을 성전의 목적이 완성됨을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완전해짐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의미와 기능과 이 안에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 이것을 보려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성전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으면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됐었어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는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완고한 무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특징은 완고함 무지 그 무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너무나 강해서 바로 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믿게 돼요. 그러나 계속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었으나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이분이 나의 이 필요도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라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4절에 예수는 그들의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뜻과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요 그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창조주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 증명될 거예요.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같은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에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함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왕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정말 참된 예배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수에 따라 정한 시간에 순종하시고, 정한 장소에 순종하시고, 정한 순수에 순종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의 본을 보여야 되고 이것이 삶의 중요함을 최우선임을 삶의 기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의 성령에 올라오셨나요? 정한 절기 때, 정한 장소로 6월절에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정말 죄없으신 의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지.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청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라 하신 이 구별의 의미, 경건의 의미, 예배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없어요. 저는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예배가 상황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때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파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결혼도 그렇다면 이 결혼은 오히려 또 예배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 또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바르게 들여지지 않을 때 이것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권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네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우리가 너의 죄를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되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참된 평화를 얻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나요?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게 돼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고 그들의 증언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지금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밝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른 복음소보다 강하게 가르쳐줍니다. 특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하늘의 신령한 떡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육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다름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십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죽기 있어 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를까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해마다 세계에서 터지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구약사건 가운데 가장 큰 두 사건이 바로 천지창조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중에서도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마다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시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2장, 6장,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는 세례요한의 예고대로 속죄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사건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의 기간 맨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며 성전세를 바치도록 환전하는 것은 성력에 부정하게 더럽히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시고 이를 개혁하신 사건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고난주간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라고 책마하셨어요. 이는 타락성이 초기보다 더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짐착한데 초기에는 장사꾼처럼 성전해서 이유만 추가했으나 고난주간때는 아예 강도제를 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 가난한 순례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힌 것을 우리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상입니다.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께 경건히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 오늘의 교회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경건한 행위는 옳지 않게 예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 경해심을 가지고 경건히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돈 문제, 토지와 주택 문제, 세상의 이익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큰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배에 들어오면 예배는 경건히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해심마저 없어져 모든 예배가 인간중심무에 되고 형식화돼요. 이것은 정말 십계명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의 주는 부분이에요. 정말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가 알아야 돼요. 우리 제자가 알아야 돼요. 정말 예배 잘 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든 희생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안 가르치면 도대체 어디서 배웁니까? 나중에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몰라서 못했다는 원망 듣지 말고 우리 이 부분을 잘 가르칩시다. 예수께서 성전 대신과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성전을 청경하게 하실 때 이것은 대제생의 짓이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일을 못하게 하는가라고 근거를 요구하자 자신이 성전 대신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께서 매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까지도 부활 후에야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인내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꾸준히 고쳐주셨어요. 계속 그들의 사상 체계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 진리를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 주 안에서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냐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거기에 만족과 성공감이 도치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따르는 이유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한 게 아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말 이 부분에 철저하게 본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욕망이 충득되지 않을 때 십자가에 목박을 하고 아우성 칠 것까지 이미 아셨어요.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과 위선이 적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했고 이곳은 경건히 유지되어야 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다른 것이 이곳을 침범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예배자를 이곳에서 양육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과 장소와 순서에 의해서 신념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은 항상 예배는 일으켜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청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안에서 이 교회의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교회의 청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은혜받게 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느냐 하면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즉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성기는 사람 사실은 이 성겨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의 청결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를 모르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배우게 돼요. 제가 교회 탐방할 때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가 부득이하게 새벽 예배를 이제 장소를 두 군데로 나눠서 드리는데 이제 교육국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교사들이 주로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한 2, 3km 떨어진 곳에 새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쳤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이 20분 정도 거리를 차를 타고 교사들이 와서 준비하기에는 이 예배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현실상. 그래서 교사들은 이쪽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결국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스크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은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고 있냐면 결국 다 스크린 예배예요. 그런데 그 스크린 예배 때 본당과 또 다른 공간을 구별해 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게 그 문을 여닫고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시간을 구별함, 장소를 구별함에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고 오게 만들고 이 준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경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라는 것을 한 번 딱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경건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가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변할 수 있고 장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논의해야 될 거예요. 이 교육국이 분리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논의했겠어요? 예배의 경건성을 어떻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는 것을 먼저 논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준비에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리더의 준비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신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리더가 이렇게 준비하면 리더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은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를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학원은 학원비로 시간당 내가 얼마 돈을 내고 공부하러 다니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서라도 정말 학원 시간은 빠지려고 하지 않고 늦으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는데 예배는 사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늦어도 그만 빠져도 그만 이건 무슨 내가 헌금을 오면 어떤 분들은 그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헌금을 내가 봉투를 따로 준비해서 은혜 받으면 많이 은혜 못 받으면 적게 내가 오늘 서비스를 잘 받았으면 많이 서비스를 잘못 받았으면 적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어떤 행사인 거죠. 나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우리 리더들의 지도 안에서 바르게 배워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참된 풍요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리더가 순종함으로 준비한 것을 성도로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와 가정에 대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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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